쇼핑백 안녕하세요 쇼핑백 오늘 만나볼 상품은요 파머스 독의 애완견 수제 간식입니다 간식 먹고 싶다는 배고프다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 달라는 지금 즉시 달라는 뭘 드리면 좋을까요? 지금 파머스 독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오늘 영월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감자, 고구마, 호바 등으로 직접 그 재료를 농사를 지으신데요 그래서 파머스 독, 고기도 햇섭 인증 받은 것으로 장일 공수에서 고기들을 쓴대요 빨리 달라는! 빨리 달라는! 빨리 달라는! 너무 맛있다는!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계신데 맛이 어떠신지요 잘 시키지 마 몇 가지의 제품들이 있는데 한번 봐 보죠 오리발, 제 발 양 부채살, 오리 조간이도 있고요 이거 고구마 맛있네요 고구마요? 공장식 생산이 아닌 선 주문을 받고 후 제조를 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월에서 직접 농사지 그리고 호두마이를 고려하고 실적 인증까지 받은 것들을 당일 공수해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게 바로 수제 간식을 우리 강아지들에게 먹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래서 파머스 쪽입니다 그렇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